빠르빠르 나이트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이에요 자 오늘 가지고 놀아볼 장난감은 요괴원치 프라모델 드라큘라 자 오늘은 드라큘라냥을 만들어 볼텐데 일단 드라큘라냥은 제가 좋아하는 요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멋있잖아요 다름이 아니고 제 송곳니가 이렇게 드라큘라냥처럼 약간 뾰족해요 뾰족해가지고 어두침침하고 칙칙하고 습하고 촉촉하고 구석탱이 뭐 이런거 피도 쫙쫙 빨아먹고 이런 드라큘라 스타일을 제가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지요 자 옆을 보시면 이렇게 드라큘라냥은 망토를 이용해가지고 여러가지 형태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의를 이렇게 바꿔끼면 박쥐 모드로도 변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개봉 박두 자 이거는 늘 그랬듯이 버리고 자 이렇게 덩어리 하나 들어있구요 그 다음에 덩어리 두개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역시 요괴어치는 좋은게 이렇게 컬러 설명서가 들어 있어가지고 아주 만들기가 아주 편하죠 서양 요괴에 피가 섞여 드라큘라가 된 집안이야 피를 빠는 힘이 강하지 않아 물려도 빈혈이 오는 정도다 오 귀여워 두말 필요없이 바로 한번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비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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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드라큘라냥 완성되었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만들었던 요괴워치 프라모델중 가장 전시하기 이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가까이서 보시면 일단 얼굴이 이렇게 곱상하게 생겼습니다 전혀 무섭지 않죠 너무 귀엽죠 입이 이렇게 빼져요 빼져가지고 그 다음 쥐 반향이기 때문에 귀는 누가 또 한입 베어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복대를 하고 있는데 아주 귀엽죠 팔은 이렇게 더 내려가진 않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이렇게 날개는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놀고 뒤로 놀고 하는 건데 이렇게 좀 잘 빠집니다 잘 빠져가지고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는 이렇게 앞 뒤 양 옆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조금 부드럽게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드라큘라냥 같은 경우에는 박쥐 모드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박쥐 모드로 변신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 뒤에 이 다리를 준비해 주시고요 기존에 있는 다리를 이렇게 빼줍니다 빼주고 이렇게 껴주면 완성! 귀여워 무슨 볼링핀 같죠? 볼링핀 같아가지고 아주 귀엽습니다 달걀 같기도 하고요 최종적으로 드라큘라냥은 일단 색감이 너무 뛰어납니다 파란색과 주황색이 또렷해가지고 너무너무 이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날개가 3단으로 돼가지고 좀 크기가 더 커 보이죠 밑에 받침대도 너무너무 커가지고 전시하기가 제일 이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지바냥과 로봇양 이렇게 3개를 놔도 확실히 눈에 띄죠 아무리 눈에 띄어도 이렇게 지바냥이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눈이 아무튼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